이영씨, 가은씨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애프터스쿨의 유희씨가 오전 드라마 촬영 스케줄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기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다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쁜데요. 그럼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가질텐데 우선 애프터스쿨의 그룹사진을 찍고 이어서 개인사진 촬영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사진을 찍을텐데요. 무대에 있는 멤버분들이 기자분들을 위해서 중앙, 그리고 오른쪽, 왼쪽 순서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애프터스쿨만의 인사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입니다. 네, 우선 가운데 있는 기자분들을 위해서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네, 이어서 왼쪽도 한번 달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즈부터 거의 모델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서 하트 한번 날려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깜찍합니다. 다들 개방을 기원하면서 파이팅 포즈도 한번씩. 네, 뷰티 에디터 도전기니까요. 파이팅 한번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도전. 도전 갑니다. 네, 제가 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 컷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개인 사진 촬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지 씨부터